5억, 5억이. 의리를 지키기에는 또 큰 돈이 있겠네. 자본주의라서 뒤통수 좀 해서. 죽거나 죽이거나 상황이면 보통 죽이거든요. 아주 XX 같아요. 이거 보이지? 미쳤다. 복술레인 월드컵 출신. 저 진짜 버리지 마세요. 우리랑 팀 하기 싫은가 봐. 영업 충분히 하면 갈아탈게요. 재장일 수도 있겠지만 다 저랑 팀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. 돈가방을 찾으면 약속대로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돈 다 가져와. 여기, 여기. 여기요, 여기요. 빨리 들어가요. 길어. 사람 죽었어. 자, 이곳은 살인사건의 현장입니다.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. 돈가방을 찾지 못한 팀은 모르겠어요. 돈 벌어야 되거든요.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왔는데.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. 장난 좀 치지 말고 제대로 하자. 이거는 팀 아니고 이거는 그냥. 그거 될 거예요. 짜증나네. 자, 태양이 여기. 자, 태양이 여기.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